아 아 한백산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 어 한백산 도깨비가 그 아침 일상을 영상에 담던 중에 카메라가 그냥 아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아 다시 이렇게 챙겨 가지고 아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한백산 도깨비가 그동안에 그 미뤄 뒀던 일이 몇가지 있는데 고 일들을 한번 아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을 한번 아 있는 그대로 에 한번 덤덤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카메라를 길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어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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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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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아 아 아 시청자들 몇일 사이에에 금 대본 도깨비 나물 밭이 아주 파랗게 변해 가고 있는데요 자 하루계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파랗게 여러분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가 많이 낡아 가지고 약 20일 정도 전에 다리 재료를 이렇게 사다 놨는데 임시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임시로 요거를 오늘 안정감 있게 좀 손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소규모의 농기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한번 제대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너 왜 아침부터 난리야 인마 가만있어. 가만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자 여러분 옛날에 그 한백산 도깨비가 살던 집터 여러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하방이 나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맛있는 어느리도 이렇게 올라오고 곰치도 올라오네요. 사방에 남물이 올라오니... 여러분 도깨비네 밭에 잘 자라고 있는 곰치 상쾌한 공기가 느껴지고 있는 검대봉의 분주한 일상 있는 그대로 한번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